아휴, 아휴, 깜짝이야. 아니, 저한테 하실 말씀이가 있으십니까? 아니, 뭐, 저, 당분위적은 우리 애가 아주 어려서 그런 거니까 저희 사장님이 좀 해주고. 뭐 하실 말씀 끝났으면 좀 비켜주시죠. 샤워하러 가던 길이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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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구석구석 잘 닦고. 진짜, 두준이 오빠 때문에 못 살겠어요. 정말 다 간도 빼고 싶어요. 두준이랑 순락이랑 헤어지기라도 하면 두준이는 다시 살아. 어, 미쳤다, 미쳤다. 이거 진짜 정신이야. 두준이 생각하라고 해. 어떻게 이 둘이 싸운다는 게 생각만 안 안 돼. 두준이 봐. 내가 두준이 좋아하는 거 같냐? 그냥 잠깐 생각하는 거, 그치?